나따잉티비 핫뿡 누나분 해봐 여기가 싫어 어떻게 알았지? 다린이는 지금 펜톤과 수풍 중입니다 어? 닉네임이 다르다고? 뭔 소리지? 아직 벌써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나따잉티비의 다린이 나유니 입니다 자 오늘은 페어리 타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기로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진짜 제가 못 깰줄 알았는데 깼어요 아 뭐야 진짜 잡았다 이거 스테이지 아니지 처음부터 깼어? 응? 깼어? 아니 아니 깼어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깬건 아니고 이거 자 근데 여기 왜 또 해? 아니 영상 안 찍었다 했지? 응 아니 진짜 아니 뭐냐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찍었지? 왜 이렇게 안 찍었지? 야 틴 틴 틴 틴 틴 안돼 잘 가 잘 가 아니야 그냥 점프로 안 누르고 옆으로 봐서 그래 노비다 노비 노비 그거 없어왔던 캐릭터 있잖아 빌리 아 빌리 빌리 알고 노비랑 빌리랑 비슷해 그냥 노비랑 빌리가 비슷하다고 야 그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다른거야 다른데 다른데 첫 번째로 떨어졌어 누나 사람마다 다른데 할머니가 생선 먹으라고 그럴 때 누나는 몰래 못 먹고 너도 먹을 수 있잖아 왜 그래 그때 나보고 싫어하네 내가 안 그랬는데 할머니도 그래 누나 그때 그랬는데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왜 갑자기 먹을게 나오지 생각이 나는데 뭐 뭐 야 생각했던 건 나 니 생각 못 읽잖아 나도 넌 생각 못 읽었잖아 넌 내 상품 안 본 거 알잖아 어? 잠깐만 근데 어쩔기로 여기로 왔네 자 여기 여기 열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최종 버스 여섯 개 데 부분 다 뺀 거야 거의 어 알았어요 아아 일단 이번엔 먼저 꺼졌어 눈이 여섯 개 해소 어 이번엔 진짜 깰 거야 X2 이렇게 할 것 해도 이제 자 아까 그만 좀 더 말할 거 같아 근데 이거 이거 뭐 뭐 이거 너 발음이 괜찮은데? 하이구 하이! 아아이구! 안 돼! 자 여러분들 여기 가장 높은 게 어때요? 자 이거? 이거? 이거 가장 높다고요? 워럭이야? 나 잘해라 저거 해봐 뭐야 저거? 자 이거 안 됐네요 다섯 칸 저거 해봐 잘해라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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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물? 어 여기 할 수 있어 워럭 맞아 해 찍어줄게 해 잘하고 있어 자 갑자기 꺼졌어가지고 자 도전할게요 어 됐다 올라갔어 이제 뭐해 어? 올라갔어 아니 거기 왜 올라갔지? 어? 올라가라고 야 근데 거기에 지렁쇠 있다고 내가 지렁쇠했는데 저 이미 삭제됐는데요? 왜? 삭제됐으니까 왜? 됐으니까 왜? 왜? 최정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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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최정희 어? 어디갔어? 누가 보다 더 높은 응 낮아? 일단 너보다 더 낮아 어? 내가 더 높은 거 같네 내가 얘기할게 아 아 아 아 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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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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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 누나 한번 봐봐 그러면 나 새콤까봐 진짜 아 진짜 누나 한번 해봐 이렇게 싫어 뭐가 어떻게 잘해 어 너 알아봤어? 알아봤어? 응 저는 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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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라 무슨 뷰미 어떤 성격을 마찬가지로 민원 뷰미 나 타임 자, 이름 나와도 된대요. 나은 내가 물어봤어, 너가? 응, 내가 물어봤는데. 자, 아주 초스피드로 가. 어, 자. 엄마, 부러기만 해서. 제자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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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가. ㅋㅋ 제자리입니다. п 그건 또 뭔 소리야 또 샤 은 은 에 아까 전에 알아보셨던 분이야? 짠짠짠짠짠짠짠 아니 어떤 뉴비님 뉴비같은 하팅 아니 감사해요 야 내가 가서 증명해줄까? 어? 야 안 들려? 안 들려? 어? 아직 증명 안해줘도 될 것 같아요 디뿐인한테 얘기 안해준거니? 디뿐인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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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조건 사칭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짭인데로 보일 뻔했어요 찐인데로 보일 꼼 이 지금 영상 아니 너는 지금 일주일 일주일 안에 아마도 올라갈거에요 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말까요? 왜? 뭐해 여기서 야 너 여기서 뭐해? 야 너 여기서 뭐해? 야 너 여기서 뭐해? 나 몰라 아 이거 해 자 이 영상이 곧 올라가면 이 사람들 다 증명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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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